딴뚜에 한 번 먹어봅시다 이거 진짜 많아 이거 마음에 들어 받은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마라사소스모트 너는 왜 안주사 딴뚜에 붓는다 서랍 ladım financing 잘 지낼 팔 양 걸로 안녕하세요. 미스터 불불입니다. 리엔뽀를 만들었어요. 원래 리엔뽀를 숯에서 만듭니다. 오븐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리엔뽀를 숯에 넣으면 양념 들어간 삼겹살이랑 똑같습니다. 두껍게 하는 리엔뽀가 있고, 그리고 얇게. 슬라이스 리엔뽀. 슬라이스 리엔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삼겹살인데? 삼겹살이에요. 하는 김에 오븐으로. 어차피 지금 숯을 못 피워요. 이것만 먹으면 재미없으니깐. 딴두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게 저한테 추천을 한 딴두아인데, 딴두아의 럼. 럼이 슈가케인으로 만든게 럼. 몰라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위씨 아니야? 이런 색깔, 술은 맛이랑 비슷해. 똑같아. 일단 반 자르자. 소리 좋다. 소리 좋다. 이게 좀 예쁘게 썰어야 하는데, 이게 뭐냐. 맛은 중요하지. 자, 머슨소스 먹을래요? 둘 다 먹어. 아리안. 고마워요. 필리핀에서 나 엄청 많이 봤어요. 필리핀에서 집에서 DIY로 고추넣고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팔더라구요. 근데 이 맛이 꽤 괜찮아요. 뭐 나와야 하는데. 이거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나와. 자, 술 먼저. 잠깐만. 술 안 먹은 지 2주. 아아. 얘 마타도우랑 비슷하네요. 진짜? 응. 껍질을. 자, 마우루. 자, 마우루. 자, 마우루. 자, 마우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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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에 내충까발리 맛있었어요.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오일 범. 삶고, 오일이 추가한 오일이 없잖아. 오일이 빠졌지, 밑으로. 팔아야 되겠네, 진짜. 그렇지. 이거 진짜 마음이 들어. 내가 이만큼 사왔는데, 이게 만약에 한국 삼겹살이면 아마 3만원 될걸? 사실 제일 싼 수입, 그리고 당연히 냉동이죠. 근데 그 고기로 이런 부드러움이 나오고, 그리고 이 껍질에... 나 옛날에 껍질 되게 잘 했거든. 진짜? 근데 되게... 근데 껍질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대로 다 안구운 껍질은 정말... 오빠 별로 안좋아해. 뭐하... 피싱. 밑에 댓글 난리란다. 그거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나오는데... 가르쳐줘. 껍질은 이렇게 바삭하게 튀기듯이, 이렇게 하면은, 야 이거 진짜... 나도 이거 점점 맛이 변하는 것 같아. 나는 진짜 솔직한 사람이야. 맛없으면 진짜 맛없다 그런다, 오빠는. 사실 그런 영상을 몇개 찍었었어. 내가 너무 맛이 없는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맛없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편집을 하다보니까...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영상 안올리게 되게 많아요. 맛있다고 그래. 맛있다고 그래. 응. 이거 완전 맛하도록 맛 똑같네. 이런 술이 행오브가 없어.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 이거 알아? 이거? 임페라도르 골드. 좀 쎄. 31도. 라이트보다 좀 쎈데, 이거 페인트로 시시 칠한 것 같은데... 역시 이 필리핀의 돼지고기 요리의 포인트는 껍질이다. 예쌈야말라 봐. 여기 마이크야, 마이크가 있거든. 안 따져, 이제 말고. 여기 안 따져, 이거 왜 있어? 사실은 안 먹었으니까... 아, 볼 수 있어. 짜고 싶지 않아, 이렇게? 아... 오겹살, 오겹살. 삼겹살은 여기를 스킨을 컷아웃해 버려요. 네. 오겹살은 그대로 같이 놔둬. 오겹살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껍질 때문에 싫어해요. 왜? 삼겹살은 그릴 해도 이렇게 안 돼. 고기만 익히는 거야. 여기는 거의 고무야, 그때까지. 이거 어디서 할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뭐, 십겹살이다. 십겹살. 어, 나두,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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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오, 여기 단두아이. 메뉴가 있네, 이거. 이거 먹으라고? 뭐, 쥐죠? 쥐죠가 뭐야? 아, 이거, 뭐, 쥐걸? 쥐걸? 몰라. 그리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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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네잇입니다. 잠깐만. 그리날딘? 하이볼? 하이볼? 하이볼이 뭐야? 오빠, 뭐야? 하하하하. 미스에스 브리미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코미디 채널 해라. 하이볼. 잠깐만. 오빠가 그 생각을 했어, 솔직히. 하하하하. 노우볼은 뭐야? 노우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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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게 참, 이게 문제다. 왜. 확 떨어져. 그렇지? 응, 이게 잘 떨어져. 그치? 응, 됐다. 삼겹살 컷 큰 칼로 쳐야 돼. 중국 칼로 팍팍 쳐야 돼. 술 진짜 빨갛다. 완전 뿔랑이야. 술 색깔 봐. 와인 같아. 단두아이는 무슨 술? 필리핀에서? 푼다도르는 OFW가 집에 오면 마시는 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시추에이션에 이 술을 먹는다. 필리핀 사람들은 그런게 있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술을 생각할 때 처음 딱 전생각은 되게 비싼 술이야. 한국에서 이런 술 다 비싸거든. 엠페라도르도 한 6, 7만원 한 줄 알았어. 자 이거 받았습니다. 받은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구독자 분들이 저한테 선물로 해준 거예요. 나중에 베이비불불이 나중에 커서 베이비불불 채널을 만들 때 나의 아버지께서 미스터불불이셨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졸라게 안 되기 시작했어요. 뚜껑이 맘에 들어. 여기가 없어. 이게. 아니야. 꿀꿀꿀꿀꿀꿀꿀꿀. 이렇게 하면은. 어? 나오지. 나무 먹는 느낌이야. 잘라서 쫙 쪄서 먹는 느낌. 이렇게. 이 컨셉 어때? 이 컨셉 어때?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자. 드세요. 아아. 어? 어. 워싸랍. Feels like I'm in Japan. 마라밍 오이시 데스네. 팍! 한 번에. ㅋㅋ 먹어볼까? 음 음 맛있어 나 이거 되게 어울린다, 가사비랑 그쵸? 제 안정의 아저씨는 그니까요 90% 똑같이 여기가 그니까요 다름없는 아저씨는 이 것보다 더 건강해요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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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일 전에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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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빠 이거 마치 마요 마치 마 마치 마 이거 마치 마 마치 마 바라사스스 노트 남겨놓겠습니다 먹고 싶은 안주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응, 됐어! 나 답했어 아, 이거 했구나 바라밍 바다이 죄송합니다 바다이, 사실 다가이는 다가이 찬옥이야? 진화한 수사 탄옥 날아싱가 너 오빠 견자 어? 괜찮아? 괜찮아? 없어 다 먹었어 그냥 짠맛 짠 바다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미소 오르기였습니다